다음에는 이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교환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소비자 인여와 생산자 인여로 구체화돼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소비자 인여서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볼펜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볼펜의 가격이 예를 들면 한 자루당 천 원인데 어떤 사람이 열 자루를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지불하고 열 자루를 사냐면 천 곱하기 10 즉 만 원을 주고 이 볼펜을 열 자루를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볼펜에 해당되는 수요 곡선의 높이는 천 보다 커요. 예를 들면 1700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볼펜에 대해서는 최대한 17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난 볼펜이 정말로 필요해서 난 1700원 주고도 살 거야.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점차 줄어들어서 마지막으로 천 원까지 줄어들면 거기서 이제 열 자루를 사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사다리 꼬리의 넓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 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볼펜 열 자루를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불할 용의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빼면 소비자가 볼펜 열 자루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순이득이 나오는 거죠. 그지 바로 소비자 인여라는 개념이고 그지 바로 이 소비자가 이 교환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 인여는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그러면 인여를 얻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인여를 얻죠. 그럼 생산자가 얻는 인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공급 곡선이 있다면 예를 들면 볼펜을 천 원에 열 자루를 팔았다면 첫 번째 볼펜의 경우에는 400원만 줘도 팔 용의가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점차 올라가서 천 원이 되니까 열 자루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이 볼펜을 공급한 기업이 얻는 수입은 이 사각형의 면적인데 내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뭐냐면 이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이에요. 따라서 이 삼각형이 그 볼펜을 공급한 기업이 받는 인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교환에서 얻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환의 양 당사자는 모두 이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이득을 합친 것이 순사회적 인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펜이 천 원에 열 자루가 거래되었다고 그럴 때 사회 전체의 이득을 보면 이 면적이 소비자인이요. 그리고 이 면적이 생산자인이요. 그래서 이 합이 순사회적 이득이 되는 거죠. 교환에서 나오는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적 인여의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시장 경제 체제가 왜 효율적이냐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예를 들면 볼펜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허용을 하면 이만큼의 사회적 인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볼펜 가격이 이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800원의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우선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은 뭐냐면 볼펜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죠. 왜 품귀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가격에서 기업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건데 사람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이거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돼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펜을 원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과 수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선착순으로 볼펜을 팔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한테만 볼펜을 팔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볼펜이 암시장에서 거래돼서 실제로는 800원이 아닌 볼펜이 이만큼만 시장에 유통될 테니까 공급량이 이거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이만큼의 양에 대해서 지급할 용의와 있는 금액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죠. 암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사회적 인형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상품이 이것만 생산돼서 유통되니까 결국 이 생산자 인형와 소비자 인형은 이 사다리꼴 면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쪽은 거래가 못 되는 부분이에요. 거래가 돼야 인형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회적 인형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인형이 상실로 구체화돼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인형이나 생산자 인형의 개념이 우리에게 유용한 분석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슬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슬리려는 시도고 그 시도가 이렇게 오히려 소비자나 혹은 생산자에게 더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상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 하한제도 있을 수 있죠. 가격 상한제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해놓고 이 이상으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가격 하한제는 어떤 하한선을 설정해놓고 이 아래로 가격이 설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뭐냐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임금을 이 이하로 떨어져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이 경우가 거꾸로니까 초과 수요가 아니라 그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공급 즉 초과 공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비의 여지가 있죠. 물론 경제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어떤 보수적인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근로자의 권익에 해로운 그런 제도라고 보죠. 왜냐하면 직장을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근에 내가 산 아파트 단지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제의 예외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예 기간이 내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이 받는 임금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측에서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비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면 CCTV 같은 걸 설치함으로써 경비원의 수는 최소화하고 기계화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파트 전에서는 아직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부 아파트 전에서는 그러면 경비원의 임금을 올리지 말고 최저임금의 예외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그런 청원을 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현상을 보고 글을 하나 써서 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건 뭐냐면 상생의 정신이 무엇이냐. 아파트 한 가구당 불과 얼마의 추가적 부담을 지면 최저임금 주면서 경비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에 만 원 내지 2만 원 더 내는 거고 자기의 생계를 잃어버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파트 주민이 그 정도의 부담은 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어떤 반응을 받겠느냐. 저 녀석 저 혼자만 잘난 척한다. 이런 반응을 받지 않겠어요. 그게 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면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아량을 베푸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게 진정한 상생의 정신이다라고 내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신문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 것으로 마치기로 했어요.